대세 상승장이 오면 뭘 사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특히 좋은 말이지 갈롱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입니다. 오늘 볼 존모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존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에 5년간 6조를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고 SK바이오사이언스 해외사업 쪽으로 진출을 한다 아니면 거기를 개편을 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코로나 다음을 준비한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기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오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HRB2019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 원하신다 하시면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시면 다 진행해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저희는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버티기 어렵다 버겁다 하시면 저희 허브경제TV 찾아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저희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SK바이오사이언스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백신이 좀 늦게 만들었다 아니면 이 백신이 효능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가고 이 백신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노하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라든지 그리고 이것들을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도움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떠한 팬덤이 온다라고 했을 때 다른 회사들보다 다른 기업들보다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니까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다. 우리는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막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토종 백신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올해 2022년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쪽에서 거의 100% 물량을 다 들여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가는 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도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쪽에서 물량을 갖고 오기보다는 우리나라 토종 백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뭐 아직까지 저개발도상국이라든지 저소득 국가에서는요.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미크론의 그 효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단순 감기 형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계속 맞아줘야 된다. 어디에서 또다시 강력한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다 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수십억 도즈의 수요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전반적으로 다 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으로 다 풀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 라인에서 어느 정도 수출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렇게 막 늦었다 라고 좀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렇게 백신과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CDMO라든지 CMO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했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기술력도 어느 정도 보여줬고 얘네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투자를 했던 SK가 올해에도 또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룹 차원에서도 거의 한 6조 정도를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SK바이오판뿐만 아니라 바이오사이언스 역시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돈들도 있죠. 그 돈으로 갖고 M&A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또 갖고 온다든지 파이프라인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다음 세대를 또는 다음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임상 3상이 끝나고 승인까지 나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재료는 소멸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 물량들이 어디까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끝까지 나온다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얘네들은 좀 변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코로나 그거 없어도 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기술력도 갖고 있고 현금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다음에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부분이 뭐예요? 해외사가 고도화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다라는 부분은 뭡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진출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진출이 되어 있긴 하죠. SK바이오사이아스는요.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 등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글로벌 백신 기업으로 부상을 했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하겠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업을 개발실을 좀 보다 세분화하고 전문화해갖고 확대 재편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뭐 당장에서는 코로나 백신에 조금 집중했던 2년이 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코로나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백신들을 조금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백신 사업뿐만 아니라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공동 개발 그 다음에 신고 CMO라든지 CDMO에 대한 수주 부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바백스가 지금 생산 라인을 3개를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어느 정도 기약이 끝난다고 했을 때 한 개 라인으로 돌려도 되고 아니면은 자체 백신이 있기 때문에 노바백스는 이제 경쟁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지 않는 선에서 자체 백신 하나만 돌리고 나머지는 뭐 그동안에 돌리지 않았던 독감이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기를 2년 동안 우리가 보여줬던 기술력 그리고 그 기술력에 혹해가지고 지금 우리랑 계약을 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제약사들이 많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립서비스일지 아니면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장한 건 맞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것도 많았습니다. 일단 개발제품 상업하던 다양한 영역에서 글로벌 사업을 좀 고도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업무를 좀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을 좀 확보하는 등 국제적인 수준의 관련 인증미 허가 획득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레벨업하는 모습들이 나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번 돈을 여기다 좀 투자한다 라는 관점을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2년 동안 크게 성장을 했던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몸짓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계속해서 좀 성장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주고 있는 조직 개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 이제 재료가 끝났구나 재료가 없구나 할 정도의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이 보여졌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보여졌다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갖고요. 상승을 시작했던 이 시작까지 같이 와 다시 떨어졌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수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서 이 라인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쌍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여기서 또 이탈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또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지 이게 우리가 좀 지나가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좀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12만원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단기적으로 돌려나갈 수 있고 그 부분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여기서 도망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재료는 이미 끝났고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예전에 그 가격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모먼텀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여기에서 돌려나가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업황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별적인 이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잠깐 여기를 이탈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겁먹고 도망갈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간은요. 이 구간은 내가 아직까지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조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물량을 채워나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다 쏜 치더라도 SK바이오 사이언스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꼭대기에서 지금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또 시간적으로 또는 투자금액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기서 돌려나가는 12만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면 여기서는 내가 한번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고 만약에 여기 라인을 이탈하면 그 매수했던 물량은 좀 빠르게 정리하면서 평단을 낮추는 정도 그 정도 역할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흐름 체크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허브경례TV 홈페이지에 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HRB 2019 입력을 하시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계속해서 지금 수익을 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혼자서는 좀 버티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허브경례TV 문을 놓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상담 받아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이거 홈페이지 한번 보셔서 저희 매매했던 것들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이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조금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초에는 좀 긍정적이었다가 조금 후반으로 갈수록 좀 어려운 시장이었죠. 고생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말에는 좀 편안하게 보내시고 월요일날 다른 영상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